잘 되기 바람. 안녕 현재 변기가 막혀서 머리가 멍할 거야. 절대 당황하지 마.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했으니까. 먼저 바지를 벗거나 바지를 접어 올려줘. 그다음 트롯봉이 있다면 있는 힘껏 물이 튀겨도 마음 단단히 먹고 펌핑해줘. 그래도 안 된다면 베이킹 소다와 식초를 섞어서 물에 부은 다음 30분 정도 잠수 타줘. 변기 뚫는 약품도 괜찮을 수 있어. 그리고 안 된다면 이건 극악적인 방법인데 물을 다 퍼낸 다음 옷걸이를 일자로 만들어서 절실한 마음을 담아 구멍을 후벼 파주는 것도 좋아. 뭐 후벼 파는 시간은 너가 알아서 하면 될 것 같아. 그래도 안 된다면 변기 업체나 지인들을 부르는 게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.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. 안녕.